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한국의 비금융기관에 속하는 기업들의 부채추위를 보게 되면 가장 추세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국내 총생산에서 기업의 부채가 얼마나 늘었는가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추세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외환위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죠 외환위기는 45% 되었고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대비 비금융기관의 부채비율이 45% 수준이었고 지금은 92%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경제 규모에 비교해 보게 되면 기업 부채가 거의 따블 정도로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를 보게 되면 1997년도에 외환위기에서 부채 기업하는 분들이 학을 떼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채를 늘려가지고 성장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없다 많다 이렇게 느끼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1997년도에 외환위기인데 그 이후에 한 10년 정도는 부채 증가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물론 우상향으로 계속 오름세를 기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 폭이나 절대 규모는 낮았습니다 2010년 정도 돼가지고 2010년대부터 주요 기업들 또 재벌들도 부채를 상당히 많이 이렇게 증가시킨 거죠 그러니까 통상 이렇게 국가 부채 문제를 탐구하는 그런 학자들은 특정 국가가 경제 위기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어려움 위기와 관련해서 한 10년 정도는 정신을 바짝 차린다는 거죠 그러나 10년이 지나게 되면 대부분 망각을 하고 부채 증가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대부분 경제 사회에서 경제 위기와 관련된 그런 연구를 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결론이거든요 2010년대 들어와가지고 기업 확장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한국의 주요 기업들도 폭발적으로 2010년대부터 부채 규모나 증가율이 커진 상태거든요 제가 오늘 기업 부채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재무 파트를 주의깊게 보시는 분들은 당분간은 기업들이 채무 구조 조정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 체력에 비해가지고 부채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지금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와 관련된 그런 소문에 휩살리면서 재무 구조 근실화를 위해서 관련 자산들을 매각하고 이런 조치는 어쩌면 시작점에 해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국내 총생산 GDP에 비해가지고 한국의 비금융기관에 속하는 그 기업들의 부채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부채를 줄이는 이른바 디레브리지 그런 전략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와 관련된 그런 소문이 번지면서 요 근래 며칠 동안 상당히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그런 소문을 완전하게 진화하기 위해 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 여의도에서 롯데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참여한 롯데지주, 롯데케미칼, 롯데건설, 롯데유통 등 주요 계열사들이 참여해서 기간 투자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앞으로 재무 구조 근실화와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발표회가 있었거든요 한 300여 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하니까 그건 다르게 보게 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그만큼 롯데그룹의 재무 위기를 심각하게 보는 그런 기간 투자자나 또 기간 투자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구나 하는 부분을 짐작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롯데그룹은 참여하신 관계자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은 롯데는 다른 그룹들하고 달리 아주 요지의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동산에 대한 자산 재평가 작업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한 5년 전이라고 하니까 이번에 자산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부채 비율을 훨씬 더 낮출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룹 차원에서 자산 재평가 작업을 서둘러서 실시하겠다 이런 약속을 기간 투자자들에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효 불급한 자산 매각에 훨씬 더 지금보다도 더 박차를 가하겠다 호텔의 자본 효율성이 높지 않은 그런 중저가 브랜드에 대한 것은 호텔을 매각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영업 성적이 떨어지고 이미 계획을 세운 바 있는 분산 센텀시티 백화점과 같은 그런 백화점을 일부 매각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소상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금요일 날 그런 기간 투자자 설명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 이전에 배가 훨씬 더 안심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자산 재평가나 호텔 매각이나 아니면 백화점 매각이라는 것은 전체를 다 이렇게 하나로 묶으면 방어적 구조조정 정책이지 않습니까 회사가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게 되면 결국은 들어오는 돈에 맞춰서 나가는 돈을 조절해야 되니까 지출하는 돈을 줄이기 위한 방어적 구조조정이 지금 이제 롯데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가장 이번에 이제 사태가 불거지게 된 것이 롯데케미칼이 진원지고 롯데케미칼의 제품 구성 가운데 67% 이상이 이제 기초화학 제품이잖아요 이제 저가 제품이죠 범용 제품이고 그것은 고스란히 이제 중국의 생산 설비 정설과 맞물려서 바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여타 이제 석유화학을 주력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기초화학 제품 저가 상품의 매출 의지 동안 67%라는 것은 롯데케미칼이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고부가가치 화학 제품을 향한 노력들이 다른 석유화학 회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부진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67%를 금요일 날 기간 투자자를 모시고 2030년 정도까지 기초화학 제품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67%로부터 30%까지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밀화학 제품이나 고부가가치 화학 제품의 비중을 70%를 올린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한 30%에서 70% 올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석유화학 제품은 이제 정밀화학 제품을 만드는 것은 어마어마한 연구개발이 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것이고 설령 제품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수요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이 있어야 되고 연구개발이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아마 화학 제품 한국발전사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업적은 효성그룹에 돌아가신 조성래 회장이 이제 이끌었던 지금 효성 TNC의 주력 제품인 스판덱스 스판덱스가 여러분 가장 화학 제품 발전과 관련해서는 기념비적인 업적일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투입된 연구개발비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제품을 발견해서 상용하는 데 10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름대로 석유화학 분야에서 소비제도 아니고 중간제이기 때문에 그 제품을 저 부가가치 상품에서 고 부가가치를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과정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효성의 스판덱스 성공 스토리가 10년 정도 걸려가지고 이루어진 거라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기관 투자자의 설명에서 롯데케미칼의 관계자는 현재 한 30% 정도의 고 부가가치 제품의 비중을 매출에서 70%까지 올리겠다는 건데 그럼 2030년 같으면 지금 뭐 불과 한 5년 만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거의 불가능한 목표라고 보거든요 물론 40%에서 50% 60%는 올린 것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방어적 구조조정은 롯데그룹 차원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해서 안심을 할 수가 있는데 시속적으로 과거처럼 롯데케미칼이 현금을 계속해서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정말 아주 어마어마한 도전 과제인 거죠 창사 수준의 그렇게 노력들이 있어야 그리고 형운이 함께해야 롯데케미칼이 과거처럼 그렇게 현금을 만드는 회사로 거듭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롯데그룹의 자산 매각 조치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굉장히 제가 높게 평가하지만 새로운 그런 수익 창출과 관련해서는 정말 참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